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뭐 어쨌든 이런저런 우열곡절을 겪었지만 사후적으로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를 양보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사전투표용지의 하단에 인쇄되는 그런 qr코드를 우리가 양보했다. 그러나 qr코드라는 것은 표를 던지는 사람의 정치적 성량을 알기 위한 목표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득표수 조작하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을 양보한 겁니다. 선관위 측에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전자투표지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다음에 개수기를 먼저 돌리냐 아니면 수검표를 먼저 하냐 이런 것도 다 그냥 말장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적인 사안은 사전투표 조작이고 사전투표 조작의 모든 그런 업무는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작업 전산조작을 하는 작업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예상하기 때문에 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작업들이 다 거의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개표를 하든 무슨 뭐 개수기를 먼저 돌리든 뭐 이제 수검표를 먼저 하든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은 2년 시간을 다 놓친 겁니다. 그리고 항상 협상에도 그렇지만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다 손을 들게 마련인 겁니다. 지금은 이제 한 20매 일치로 남았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선관위 측이 결국 선관위 측이 뭉개기를 통해서 이긴 겁니다.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고 선관위는 원하는 대로 역대 선거에 해왔던 것처럼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 간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변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대 선거를 통해서 다 이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이 사람들이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법이 전산 프로그램상에서 사전투표장을 찾은 사람들 몇 명당 위조투표지를 한 장을 투입할 것인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전투표장을 찾았을 때 위조투표지로 한 장을 더블당 후보한테 넣어주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 33%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사전투표장을 세 사람이 찾았을 때마다 한 장씩 여러분한테 표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조작값 기준으로 25% 사이로 총선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걸 찾아낸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가동하는 것까지 찾아냈고 그리고 그렇게 가동해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놓고 나면 마지막에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보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의 오차범위 0의 3%를 확히 넘어가는 그런 좌우대칭의 아름다운 그런 선관위 작품이 나온다는 차익값 그래프가 나온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이 방법은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까지 그 10번 정도 반복되어 왔고 2012년 경우에는 국외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도 그렇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작업들은 2012년 이전까지도 확장할 정도로 굉장히 오랜 역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란 그만큼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번번이 강조하지만 전산조작이라는 것은 일단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안 들고 편리하고 그리고 순식간에 진행할 수 있고 소수가 관여하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이 적고 그 다음에 익숙한 사람들 베테랑 한두 사람이 있으면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4월 10일 총선을 맞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를 하신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윤 대통령의 무책임함과 불성식함과 부정직함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뿐만 아니고 동갑내기의 한 사람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을 건 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거 부정 세력들에게 완전히 제압당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신 분입니다. 이번 선거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 대선은 거의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의 제가 관전 포인트는 얼마 손을 댈 거냐 이야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손을 댈 거냐 아니면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손을 댈 거냐 그것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친문을 숙정하고 뭘 숙정하든가 하나도 꿀릴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본인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저는 선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정말 사실을 알리게 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전력 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편함과 자신의 안의와 그리고 자신의 사적 욕심 때문에 결국은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절의의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그분에 대해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그냥 그게 다 놀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제압당하고 나면 그 다음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혈사태가 나도 여러분 힘듭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권력이란 것은 질기고 여러분들 집착을 할 만큼 그게 큰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마지막 한 번 정도 더 기회를 준 건데 그걸 이제 본인이 그냥 본인의 그런 사적인 안이나 영광이나 그런 걸로 그냥 다 가름해버린 거죠. 60줄에 들어선 남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납득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보통 한국의 윤 대통령 연배 남자들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행보를 결정하거든요. 그건 바로 책임감이고 본인의 삶에 대한 유한성을 절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경우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체험해보기 전엔 참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 정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와 관계없이 체제란 것은 공기와 물과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체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한 일인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 또 정말 방대한 작업인데 지방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야에 계신 H님께서 또 이렇게 수행해 주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더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환기시켜 준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야 H님에게 전수 분석을 해 주시는 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